안녕하세요 땅호양 유튜브입니다 최근 노방종 컨텐츠를 진행했던 땅호가 플레에메랄드 구간에서 현재인 원딜들이 티어를 올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특별히 에메랄드 원딜 BJ뱅보님을 초대하여 게임을 같이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알아보고 또 같이 즐기는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뱅보영 같은 경우는 원래 방송하시는 분이고 티어가 언제부터 게임을 했죠? 저는 이제 19년? 19년부터 원딜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뭐 홍보하려고 한건 아니고 진짜 롤에 너무 진심이라 온거고 19년부터 티어가 낮았잖아요 어디였죠 원래? 실버 4였습니다 실버 4였다고 언제 티어가 올라간거죠? 작년에 12월에 에메랄드를 찍었어요 현진인 분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저보다 더 아시고 현진 끝판왕이다 원딜도 한 시즌마다 몇 천만씩 박으시잖아요 네 몇 천만씩 박으시니까 정확하게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됐고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서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불합리했냐 음 잘하는 서포터도 당연히 있죠 네 맞죠 괜찮은 서포터도 있겠지만 많은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에메랄드까지 올라온 서포터가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공감을 하시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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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이 안돼 저는 근데 걸어온 길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서포터 라인을 무시한게 절대 아니고 뭐 백보형도 알겠지만 원딜이 더 감내할게 많고 서포터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롤에서 내 힘을 1중에 10이면 정말 한 3정도만 써도 이기는 판도 많잖아요 맞죠 맞죠 정말 서포터 무시항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있고 맞아맞아 원딜은 1에서 10이면 9에서 10을 써야 이기는 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기 부분에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? 그냥 나는 이 부분에서 상대의 스킬을 피해도 무빙으로 뒤에 빠져 있거나 그랩을 들고 있어도 상대한테 큰 압박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진짜 공감돼요 특히 불치할 때 블랜치 크랭크가 제게 장점이 뭐냐면 그랩 이 스킬 한방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20초 동안 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나댈거야? 너 깝칠거야?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빙을 쳐줘야 되는데 맞아 봐라 하면서 키를 쓰는 거야 불치는 20초 동안 깡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딜 입장에서는 야 너가 압박을 줘야지 내가 CS를 먹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압박이 되는데 그죠? 막 써버려서 그 20초에 공백이 생겨서 불편해진다 불편해진다 아 그런게 좀 많다 라인 밀자고 핑 찍는데 안 밀고 미니언만 받아 먹자면서 뒤에 처박혀서 수동적으로 하다가 결국 타워에 미니언만 한개 받아 먹을 때마다 상대한테 한두 방씩 맞으니까 왜 다 맞아주면 숨 쉬듯 원데터 탄소 아군피는 권렛작이고 상대 컨디션은 생생하니 정글도 당연히 아래캠 돌면서 상대가 타워질 때 갱각을 보려다가 고개 저으면서 바텀 쪽은 쳐다도 안보 이렇게 망쳐놓고 원딜 상태 원딜 상태 상했다면서 상처로 로맨 가고 그거 받아 먹으러 잘 버텨보라고 하지만 상체가 게임 풀어보겠다고 하는 분도 드물게 귀신 사본도 되게 많지않아요 심술두껍이 있어 석보 가능하신 분 이런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초대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요즘 따라 원딜이 좀 힘들고 밸런스 패치도 솔직히 잘 맞는다고 생각 안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게 원딜이 좋으면 되게 칼같이 너프를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로 되게 많이 너프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크산트는 계속 쭉 좋잖아요 간편하게 예를 들면 원딜이 좋으면 바로 너프 바로 오늘 형이 게임하면서 내가 실력에 상한선은 안 넘고 그냥 딱 플래티노처럼 해도 올라갈 수 있게 한번 피드백도 하고 아니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보다가 LPL 챌린저 10명에서 리그 뛰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리그 이게 프린스라는 한국 선수에요 잘 보세요 지금 서포터 카멜 올라간거에요 잘 봐요 봐봐 아 맞아 이런거 아 봐보세요 아 봐봐 아 봐봐요 계속 봐봐요 어? 뭐지? 시간 봐봐요 20초? 30초? 전혀 없애겠죠 그 스프링 스프링 타워로 보내고 서포터 Radisson 그 안쪽 강의 문을 이용해도 하지만 또 트위치하고 이러면 이제 라인이 없어요 근데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이런 서포터가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소름돋네 진짜 너무 소름돋다 어떻게 우리 방송 주자 꼈어? 한통 속이네 트위치로 3이라 불치했는데 내가 뭘 해야해 그럼 저는 이즈 밖에 못해요 여기서 하여튼 이자 해봅시다 어? 저기 안돼? 대가야? 아우 이씨 어? 대가야? 응보야 뭐하냐? 어? 아 얘 뭐라고 해야해? 첫판이야 첫판이야 벌벌 됐어 그만해보자 텔 땄는데? 웃겠다 롤 못하니까 후원 터지는 거 봐 나 이러지 않는데 잘터지네 이거 시청자들 니즈를 안 아с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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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목방해봐 목방해봐 아씨 아씨 어 아니 이러다 문철나면 재밌겠다 나 말고 너 형은 여기 아니 형은 지금 플래스티넘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면 실버도 안 돼 뭐 아저씨 형님들 보다 못해 말도 안 돼 탭을 진짜 많이 두르네 이게 습관이지 곤쳐야겠지 칩 갔다 오지 그럴까? 이러면 유미면 라인을 좀 받아먹는 느낌으로 가야 돼 스태틱이 전 진짜 좋아진 것 같거든 라펠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라인전은 그렇게 안 불리에 수라카 유미라서 라인 밀면서 해야 되네 밀어 밀어 밀면서 오 잘 피했다 거리 벌리면서 만우총으로 스카이팅해야지 내가 피읍할 때만 만우총 그러더라 오 괜찮은데? 그런 거 하지마 아니 소라카 스킬 아 왜 굳이 평탈 하면서 막고한 견제를 절대 절단 구멍으로 하지마 난 소라카랑 평타 견할 필요 없어 소라카랑 피의가 더 차가서 나는 상대방이 거리 주어 나만 때릴 수 있을 때만 디듬하네 오 아 왜냐면 굳이 딜교합이로써 내가 미니엄만 더 잘 먹고 어떻게 가면 갔어 내가 유지력 좋아가지고 딜교합 심하게 하지마 어? 아메게 너무 거리를 주지 말라니까? 거리 벌려 예예 오잖아 벌려 총관리 잘당궁도 사야됐나?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가 앞에서 지금 펑타 칠 때 Q를 돌려 저거 막 다 칠 때 저거 칠 때 계속 가 봐 지금도 온다 Q하면 안 무빙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형보다 생각을 해봐 안 무빙을 하는게 왜 좋냐면 쏘라카드 당연히 기계다 Q를 쓰지 오히려 안 무빙으로 피했어요 잘당가오는 이거 질까 봐 더 못 잡아야지 아따 ㅈ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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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른 분 스트리머 가르칠 때도 어 그분도 잡손질이 진짜 많았어 어 이게 잡손질이 많으면 안 좋은게 뭔지 알아? 어? 왜 갑자기 투패가 미드 하하하하 뭐야 갑자기 싸우는데 제발 해달라야죠 어? 해주세요 해봐 저 방송중인데 아 이게 근데 전파는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아이아이 아이씨 일단 이거 밀고 나 내 이름 팔자 내 이름 팔면 또 안하셨어 땅우양님이랑 땅우양님이랑 방송중인데 한번만 해주세요 특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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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제 현실이거든요 이 새끼 지금 치고 있다 어 지금 특패 뒤에서 채팅 채팅 이거 내꺼 방송 검색하고 있다 어허 다시 오나 아이 빨리 쳐봐 진짜 하고 있잖아 우리 친구야 미니언 또 안 먹는데 어 먹네 또 뭐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렇지 가 오오 와 이게 와 땅우양의 힘인가 아 이게 이게 있다니까 이게 진짜 방송한다 그러면 또 진짜 게임하는데 아이 해줘 와 이게 유튜브의 힘이구나 아 원래 보통 나 이렇게 안하고 그냥 하고 많은데 지금 한방울 있으니까 해야지 왜 저러는거야 근데 궁금한게 여기가 원래 심지어 킬 때도 똑같잖아 울렯바람 울렯 이길 만한데 저거 잘 못가봐 쟤네가 6렙 더 빨리 될 수도 있어 쟤네가 6렙 더 빨리 될 수도 있어 쟤 평 화월방사 쟤 평 하면서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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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이렇게 딥무빙을 해 이 ㅆㄴ 바늘검이면 붙어야지 아 왜 딥무빙해? 아니 겁먹이 들어있지? 아니 바늘검이면 붙어서 칠 땡그거리지 걸리벌리고 있네 오 근데 좋다 어 타워 아까나와 타워 덮고 타워 덮고 칠 타워 벗어나고 쳐야지 타워 벌레 같으면 안가도 되긴 하는데 라인은 더 밀어야겠다 형이 이걸 가가지고 라인 더 밀어야 돼 아닌데 쟤 제자는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1일차에요 롤 1일차라고요 이지는 롤 1일차면 이 정도 잘하긴 하네 미드 밀린거야 2차까지? 아니지 아 2차 벌써 밀린거야 자 이 정도에 이길만해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평타로 묶어놓고 더 때린 다음에 어 괜찮았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시도 자체는 좋았어 진짜 일부러 채팅창에서 욕미버라는 제이스 큐를 클리시로 피해 제이스 큐를 피해야지 막고 아 그니까 그 생각은 짧았다 잡클릭을 별로 안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 크레이지 크레이지 화면 보면 정신나가 어 근데 강력하게 들으니까 반성 많이 하게 되네 형이랑 친분이 없었으면 내가 약하게 말했을 수도 있고 어 존나 센데 제이스 뭐지 저거? быть 0,0,0,0,0,0 머리 멀리 볼까 맞음은 이제 한번 버려가 voisçi 괜찮아 이제 없어 없어. 상딱챠 상딱챠 치 징 징수가 원래 무대가져? 아니 피바라기네. 2판에 피바라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3킬 3 잡어 나이 미뤄 킬어 킬 킬 킬 쪼빼봐 쪼빼봐 아니 어제 죽었다고 어 방금 잘했다 방금 궁 쓰는 거 되게 됐어 방금 진짜 잘했어 오 나이스 나 같았어 나보다 더 잘했어 극찬인데? 고맙다 아 그러네 내가 있으니까 애들 핀 났었는데 땅우양 고투를 알았네 하하하하 아 그러네 얘네가 왜 열심히 했나 했는데 아 그러네 얘네 우리 아는구나 아아 그런나보다 뜨빼 빼고는 다 보고했나보네 미드 밀 때 맵을 봐 안 보이잖아 그럼 시야 있는 쪽으로 왼쪽으로 밀치면서 먹는 거야 우리 왼쪽에 다 시야 있으니까 거기로 가져가면 일단 먹어 위에다가 수정초나 날리든지 불안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제이스가 여기서 축 찍으면 죽잖아 아아 아가 아니라 생각 좀 해봐 아니 이거 왜 생각을 못하는지 Q 한번 쓰고 잘 딴 거 하나 아껴놔 그다음에 일단 Q 써 아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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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한번 더 써야돼 위에 봐봐 위에 봐봐 궁 써야지 바다에 봐놔 진정한다 어 좀 위에 가주면 유미 태워줘 엠 엠 맞중을 가 왜 서있어 와중을 가면 되즈 황 ends 밑대 밑대 가지 이게 취저 썼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으로 봐 3으로 왼쪽으로 봐 쓰레기가 더 과상해 마음의 상처 입어야죠 못하는 거야 확실히 C 건머충이네 QR 그거 잘하네 확실히 그거밖에 안 하네 아까보다 보고 있는데 C 건머충이 느끼는게 만원총으로 QR 그따구로 밖에 안 하네 아이 각이 예뻐서 한거지 그래도 이겼네 그래도 애들이 다행이다 큰거 온다 치킨 겁니다 이제 아 어차피 이분들 한번 줬어야 돼 내가 최근에 치킨 안 먹었다